첫 번째 주제, 고기 굽는 꿈으로 잡았습니다. 단식 11일 차인 어제요. 의원들과 대화 속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가 걱정하는 의원들한테 농담처럼 한 말이 없겠죠. 하지만 고기 굽는 꿈,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고 계속 국회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매일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사실 당뇨도 조금 있다고 해서 주의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회를 못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렇게 앉아서 일정 다 소화하고 한 게 대단한 정신력이죠. 이제 좀 막다른 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다 싫어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그러나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진정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때가 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중지가 모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대표실 밖으로 나와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중진 의원들도 찾아가서 만류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게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관심을 전달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해 주세요.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실제 뜻을 전달해 주세요.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 만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호흡을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요구사항과 함께 단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과거 정치인들 단식을 보면 YS가 최장한 23일을 버텼는데 그 후에 또 한 3주를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새누리당 시절에 김성태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만둘 어떤 뾰족한 출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냥 뜬금없이 단식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단식한다고 시작했는데 뭐 이 대표에 의한,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단식이기에 저는 출구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안 보이니까. 뭐 걱정스러운 거야 사람 이상 걱정되지. 그렇지만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 봤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정말 민주화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자고 그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스멀스멀 상두동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서 외신을 타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의 단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앵커께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걸었던 몇 개의 양,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기억 잘 안 나요. 세 가지하고 조건이 있었죠. 대각과, 대정부, 상호. 분명히 기억이 잘 안네. 그런데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당장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국민의당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당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글쎄요.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아직 없는데 그렇게까지 뭘 하면서 이제는 출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단식을 시작했을 때의 목적이 과연 뭐길래 어떻게 하길래 여당, 정부 혹은 대통령이 뭘 해줘야 단식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나. 그렇게 하면 단식의 명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출구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1600만 표가 넘게 얻었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냥 싸움만 계속해온 거예요.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에 대한 탄압이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저는 다른 걸 다 접어두고 아 우리 이제 그래도 대화로 풉시다. 정치 싸움은 말로 하는 거고 표로 하는 거고 선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거니까 이 목숨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말로 제대로 서로가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또 국민을 위해서 도울 건 돕고 합시다. 이게 정치 그리고 지도자의 자세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는 거에요. 여당이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에요. 집권당이 그게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다면 출구는 저렇게 되는 거에요.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검찰이 출두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다 받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잘못되면 내일 가셔야 토요일날 가셨던 것처럼 가서 또 몇 시간 안 계시고 그냥 또 억지 이런저런 거 부리시면서 나오시면 그게 무슨 조사에요. 당당하게 정치에 수사에 임하겠다는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든다면 검찰 수사 당당하게 받고 재판부 판단을 옳게 받은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 영역은 사법 영역대로 가면 저는 출구는 나온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여당이 이거는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에요. 그거를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내일 있을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수사 방해 아니냐 단식이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일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오후에 가서 조사받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이미 다섯 번째 조사도 받았는데 일단 이 단식을 바라보는 여야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 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 아니겠냐며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이 또한 일반 범죄 피의자들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혜 수사를 받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에도 갔고 내일도 가고 수사 방해용 단식이라는 지적은 좀 서운한가요? 어떤가요? 벌써 대선 끝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검사가 동원이 되고 300명에 가까운 검찰 수사관이 동원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뭐가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수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둑을 잡더라도 도둑을 잡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범죄 혐의자들은 다 부인하지 누가 맞아요 제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오래 수사를 했으면 적어도 하나라도 입증을 하고 꼼짝 못하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저는 기본도 안 돼 있다. 나온 것이 없다. 아니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치면 도대체 그분들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놓고 결과 하나 못 내놓으면서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황당무게한 어떻게 덮어씌우기 거꾸로 해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결과를 못 내면서 죄 없는 사람 보고 왜 당신 죄를 안 부느냐 그러니까 거의 옛날 사또처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또 검찰 소환조사 그제 검찰 소환조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에 간 것마저도 그 이전에 검찰이 몇 번 출석했을 때 당시에 두 장짜리 혹은 다섯 장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듯 해왔다라는 설이 흘러나왔었잖아요. 토요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당신이 진술하신 내용과 검찰이 진술서를 제공한 내용과 틀려서 그나마 진술서 날인도 안 하고 그냥 퇴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결국엔 갑니다마는 애초에 나와서는 내일 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먼저 제시했다라고 했고 맨 처음에 대표 측에서 12일에 나가겠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조사를 받으러 검찰을 간 게 아니라 그저 나중에 필요했던 구성영장이나 이런 걸 심사할 때 내가 검찰 조사에 갔노라라고 하는 증거만 만들려고 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소환을 받긴 받았다 검찰 수사에 저는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검찰도 마지막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이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로 넘어가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확인을 여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자꾸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가서 검찰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뭐 400여 차례 압수수색 얘기하는데 그 허수를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음식점을 한 150군데 갔다면서요. 그리고 과장된 도청에서 또 뭘 잘못해서 도청에도 한 100여 회 가까이 압수수색했다는 거니까 그 400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과장과 허수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검찰 가서 당당히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가서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검찰이 9월 회기 중에 또 영장, 책평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되면 정말 검찰이 뭔가를 찾았는지 입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중진들, 4선 이상 중진들도 왔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농성장 단식 현장을 찾아서 한 4분 정도 머무르면서 건강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5번 정도 만류를 하고 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의 중로는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단식을 좀 멈추라는 것 같고 또 이 대표의 좀 지지층 단단한 지지층에서도 뭐 우리 믿고 단식 멈춰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전화로는 한 번 격려를 했지만 직접 나서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친문계에서 좀 의견 교환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걸 다 떠나서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도 사실 우리 청와대 출신 이제 의원들하고 좀 의논도 했고요. 장관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조만간 그런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네. 뭐 그걸 꼭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역할을 하실 걸로 보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문제는 정말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국정이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무책임하게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더 화맛나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진영과 진영 간의 이런 문제로 저는 보지 말고 좀 국민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단식은 빨리 중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국정을 논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도 조금 지켜보고요.